코로나 19 여파로 전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줄고 평균 사교육비도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도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 사교육 영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형기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에 비해 7.9% 떨어졌고 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도 10% 감소해 28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광주 전남의 사교육 참여 비율도 줄었습니다 광주는 10.1% 감소했고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낮은 전남도 5%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학원도 문을 닫은 날이 많아서 사교육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사교육 참여율은 줄였지만 광주 전남의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과 달리 오히려 늘었습니다 광주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8만 천 원으로 1.4%가 늘었고 전남도 18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놓고 보면 사교육비 증가폭이 더 큽니다 광주는 지난해 40만 원의 벽을 뚫으면서 학생 1인당 42만 3천 원의 사교육비를 기록했고 전남도 3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었습니다 학원 문을 닫으니 사교육 형태가 개인 과외나 소규모 그룹과의 형태로 변했고 비용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 사교육 시장에서 특히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